소환사의 협곡에 오십니다. 미니언 생성 사이도 못먹으니 이 정도는 다가가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잘할 수 있겠죠? 이 정도는 다가가서 10-1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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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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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 1, 도대체. ㅋㅋ 용도로 맞춰야겠군요. ㄷㄷ 쉿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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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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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적당한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흠... 플라 Osho's 자격이 파괴할 때의 모호키나 역사에 적당한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이 파괴되었습니다. 이 파괴되었습니다. 이 파괴되었습니다. 이 파괴되었습니다. 이 파괴되었습니다. 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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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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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